1년 동안 만약에 은바페가 팀이 남아도 경기 출전을 안 시키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은바페 역시 그럼 나 안 뛰겠다. 경기 출전을 안 하고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안녕하세요. 폴리팀의 성형욱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르 아브르전 이강인 선수가 전반 43분의 부상으로 교체된 소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파리 생제르망 프리시즌 첫 경기였기 때문에 또 선발 출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기대가 컸을 텐데 이 경기 트위치에서 무료로 틀어졌다고도 하고 또 PSG 공식 TV 채널 온라인 여기서도 틀어졌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TV에서 천원을 후원한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을 했었는데 천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후원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만 거의 한 13만 명, 14만 명 이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동시 접속이 그 정도라는 것은 거의 20만 명 정도가 이 후원 티켓을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천 곱하기 20만 하면은 이거 2억 원 아닙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내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발 출전에서 굉장히 좋은 허락을 보이던 이강인 선수가 좀 부상 때문에 뒤터벅지 근육을 잡고 이렇게 좀 전반전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이날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키미와 오른쪽에서 앞뒤로 서서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이 윙어를 맡아가지고 계속 하키미하고 위치 바꿔가면서 경쾌하게 좋은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다가 허벅지에 문제가 생긴 듯한 또 통증을 굉장히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경기 속행을 중단을 해서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모두 놀라는 모습이었고요. 팀 의료진으로 보이는 분들이 곧바로 벤치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더 뛰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햄스트링 부상 가능성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더 아쉬운 것은 이날 이강인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활약상 하이라이트가 벌써 현지 SNS를 통해서 바이럴을 타면서 엄청 많은 파리성 지름한 팬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격차를 받았던 그런 전반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그런 부상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토요일 저녁 지금까지 부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파리성 지름항에서 이번 아시아 투어 일본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투어 참가 선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이 된 것을 보면 아 큰 부상은 아니겠구나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근데 오히려 명단 발표 실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검진이나 검사를 받은 뒤에 올렸을 만한 시간대가 또 아니어서 경기 전에 미리 정해둔 명단을 그냥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조바심이 들긴 합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이 명단에 보면 르아보리전에 이강인 선수와 같이 나왔었던 골키퍼 르텔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발표가 난 이후에 투어 불참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투어에 안 옵니다. 그래서 아 또 이렇게 명단 발표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보면 이강인 선수 얘기가 아직 없다는 것은 부상이 아니거나 전혀 심각한 게 아니거나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일 수는 있어서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좀 하루 지나고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이 이제 프랑스 아침이거든요. 오늘 중에 또 이 밤사이 한국 시간으로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명단에는 르아보리전 프리시즌 경기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던 네이마르 선수 이름은 들어있고요. 르아보리전에서 이제 골 터뜨렸던 교체로 들어와서 골 터뜨렸던 킬리안 은바페가 이름이 없습니다. 친동생인 등번호 38번의 에단 은바페 선수는 에단이 아니라 에이슨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슨 은바페 선수는 투어 명단에 이름이 있는데 형인 킬리안 은바페는 없습니다. 이 명단에 은바페를 빼는 거를 제 생각에는 PSG의 카타르 수뇌부가 빨리 이걸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전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은바페 무조건 팔 거야. 얘 올 시즌 우리 팀 계획이 없어.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명단 발표로 인해서 며칠 동안은 조금 그나마 잠잠했던 은바페 거취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노마노 기자, 푼, 메르카토 비롯해서 스카이스포츠, 가디언, 정말 유럽 각국의 축구의적 소식 따르는 매체들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은바페 명단 제외 관련해가지고 투어 명단 제외인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이 아닌데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얘기가 좀 많은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부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르하브리전에서 골까지 넣었던 선수를 프리시즌 투어 명단에서 배제한 것은 분명 함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궁금해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부상이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이적 관련된 그런 이슈일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PSG 카타르 국부펀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은바페가 재계약도 안 하고 이적도 안 해버리면 1년 뒤에 공짜로 낮아져야 하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손실에 더해서 은바페의 이런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라는 이게 지금 약간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지 나오는 얘기들 보면 만일 이적을 이번에 안 할 경우에 파리 승리로망 측에서는 재계약도 안 하고 이적을 안 한다면 은바페를 앞으로 1년 동안 사실상 거의 이미 탈퇴 선수 취급을 하면서 경기의 출전을 안 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파리 승리로망 구단조는 은바페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지금 은바페가 내년 여름에 레알마드리드로 이적료 없이 가겠다라고 서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승리로망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런 괘씸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고 그래서 계속 프리 시즌에 합류하기 전까지 의사를 밝혀라.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이적을 할 거면 이번 여름에 하든 그랬는데 켈리안 은바페는 정작 그 입장 표명 없이 프리 시즌에 합류를 한 상태고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은바페가 입장이 바뀐 게 없다. 재계약은 안 할 거고 이번 여름에 이적도 안 할 거다. 그래서 팀에 잔류를 해서 계약을 다 준수를 하고 내년에 FA로 떠날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승리로망은 어떻게든 빨리 팔겠다고 지금 날짓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적련은 고사하고 은바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를 제한하는 팀 자체가 현실 속에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가 슬며시 지금 여기 끼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둘 간에 너무 입장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동안 만약에 은바페가 팀이 남아도 경기 실전 안 시키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은바페 역시 그럼 나 안 뛰겠다. 경기 실전 안 하고 그냥 감당하겠다,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현실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지금 평행선 계속 해소가 안 될 걸로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우디가 지금 슬며시가 들어와서 은바페를 원한다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얼의 메시 영입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리얼의 메시가 사우디 제한을 거절하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리랄 쪽으로 은바페를 데리고 오기 위한 거대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우디의 제안을 외면하고 미국으로 간 리얼의 메시가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어떤 큰 그림에 아주 큰 생체기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작 메시는 미국 잘 가서 입단 잘 하고 간밤에 경기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멋진 골을 넣었어요. 정말 레전드에 걸맞는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글로벌 스타다운 그런 명성을 입증을 하면서 경기장에서 보니까 제임스 르브론 선수하고 이렇게 또 포옹하는 모습도 접혔었는데 아무튼 이 시합이 메시의 소속팀의 인터 마이애미가 멕시코 콜러 크루스 아스라고 하는 컵대회였거든요. 여기에서 추가 시간까지 1대1 상황이었는데 메시가 94분에 직접 프리킥곡을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를 2대1 승리를 견의를 합니다. 진짜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대단한 선수예요. 이날 교체로 들어왔는데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멋진 데뷔를 치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우디도 메시가 떠난 마당에 가장 빅스타라고 하면 당연히 은바페 아니겠습니까? 은바페가 지금 팀을 떠날 가능성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은바페 영입에 지금 손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김민지 선수 소속팀인 바이렌미넨이 지금 내보내려고 궁리하고 있는 사듀만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쪽에서 공식 오프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데 아무튼 진짜 사우디가 정말 대단하고요. 제3주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파리생제르망 은바페 이 이적 사과에서 재계약 사과에서 이 사우디의 존재가 뜻밖의 해법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사우디가 은바페한테 여기서 1년 뛰고 레알 가 이런 식으로 꼬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파리생제르망하고도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고 카타르 사우디 애교관계가 많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카타르 팀에 소속돼 있는 에이스가 사우디를 거쳐서 레알로 가는 모양새를 과연 카타르 쪽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아 오케이! 1년 앞당겨서 그냥 돈 주고 사갈게 이렇게 나온다면 의외로 이게 빨리 풀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은바페 문제 파리생제르망 진짜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팀 상황 팀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걱정은 그거 말고 더 있죠. 더 큰 게 있죠. 이강인 선수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 부상 의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프리시즌 투어 명단 합류가 경기 끝나고 확인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증거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도 시즌 개막이 됐을 때도 좋은 모습 보이는 그런 플레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디!